이사님, 새로운 용접기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왔는데요, 어떤 용접기입니까? 올인원 용접기고요, 저희가 농가스 용접, 미그 일반 용접, 미그 시너지 용접, 아크 용접, 고주파가 들어있는 티그 용접, 플라즈마 절단 기능이 있는 올인원 용접기입니다. 올인원 용접기는 모델명이 MP200S입니다. 저희가 이 장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기존에 523 모델도 정말 괜찮은 복합기였는데, 이번에 나왔는 200S랑 차이가 있다면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걸까요? 가장 특이한 차이점은 고주파 방식의 티그 용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플라즈마 절단이 50A로 세팅되어 있고요, 절단이 훨씬 좋고요. 지난번 제품보다? 네, 그런 게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 장비는 AC 단상 220V 용이고요, 미그는 190A 최대 출력이, 티그도 190A, MMA 아크 용접도 190A 가능하고요, 플라즈마 절단은 50A 출력이 나옵니다. 저희가 무게는 10.5kg, 아주 가볍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외형 자체도 보시다시피 컴팩트하고 저렴하게 해서 나온 장비입니다. 지금 미그와 티그와 아크가 190A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5kg급 용접기로 보면 될까요? 네, 보통 굳이 계산해보자면 5.3kg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보통 5kW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프라즈마 절단이 되는 부분도 50A까지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최대 절단 두께가 몇 T 정도 될까요? 보통 저희가 절단했을 때 최대 12T까지 절단을 했었습니다. 12T. 네, 일단 잠깐 보여드리자면 10T 정도 절단하는 거 보시고, 영상의 속도나 이런 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스펙값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는 각 모드별로 들어가서 설치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모습을 또 이사님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인성이 상당히 좋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정밀한 제어를 이용해서 조건을 잡아놨고요. 좀 쉽게 용접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용접기에 들어있는 기본 구성품은 다음 것 같습니다. 미그 토치 4m고요. 아쿨러 5m, 어스 케이블 3m, 플라즈마 토치 8m. 거기에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실드캡, 노즐, 정거, 절연체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티그 토치입니다. 8m인데요. 옵션으로 구매를 별도로 하셔야 되고요. 기본 구성품이 8m의 소품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용접기 측면 카바를 여시면 기본 조건 값을 표기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걸 보시고 연결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 항상 지금 위더스 제품을 제가 촬영할 때마다 느끼는 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사소하지만 처음 사용하시거나 초보자분들한테 너무 유용한 정보가 되어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걸 토대로 세팅값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내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값을 여기다 적어 놓으신 거니까 사용하시기 전에 한 번쯤 참고를 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CO2 용접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모드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용접 모드가 있는데요. 그래서 누르시면 자, MMA 용접 티그 용접 플라즈마 절단 미그 미그 시너지기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단 시너지 모드로 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스틸 CO2 100% 스틸 혼합가스 알곤 80대 CO2 20%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농가스 용접 선스 농가스 용접 혼합가스 스테인레스 솔리드 용접인데요. 알곤 98대 CO2 2%가 혼합된 가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알루미늄 용접 이게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철 용접이기 때문에 먼저 모델을 스틸 CO2 100% 넣을 거고요. 와이어는 지금 0.8짜리를 제가 넣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데 0.8을 좀 선택을 해 놨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용접을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가스하고 에어라인이 있는데 이 위쪽은 에어 플라즈마 절단할 때 에어를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밑에 여기 같이 또 알곤 가스도 알곤 용접할 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용접할 때는 여기 이 라인에 CO2 가스나 혼합가스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CO2 용접하기 때문에 CO2 가스 넣는 호스인데요. 이쪽이 CO2 가스 넣는 곳입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개별 모드입니다. 지금 이쪽이 시너지 모드로 용접을 한 거고 왼쪽이 일반 개별 모드로 용접을 한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비슷하다는 걸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자 지금 방금 이사님께서 솔리드 와이어를 장착해서 CO2 용접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복합기에서 CO2 용접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였는데요. 처음에는 시너지 모드로 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별 모드로 하셨습니다. 이 시너지 모드와 개별 모드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너지 모드의 경우 초보자분들께서 사용하시면 조금 더 유용할 것 같았는데요. 전류값만 맞추게 될 경우에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접봉의 굵기 지금 저희가 사용한 건 0.8mm 였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모재의 두께에 적합한 전압값도 저절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용접이 계속되는 모드였고요. 그리고 측면에 아까 전에 열었을 때 내가 처한 상황에 적합한 전압값과 전류값을 설정할 수 있는 이 표기가 있었습니다. 그 표기대로 맞추시는 경우가 일반 리그 모드 네 개별 모드 개별 모드 전압값과 전류값을 둘 다 내가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모드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용접을 했는 모습을 보여드렸는 이유는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같다 거의 같아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대신 초보자분들은 개별 모드를 하시면 용접 조건을 맞추기가 까다롭습니다. 물론 표가 있어서 예를 2T를 하겠다면 2T에 관련된 걸 들어가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2.2T, 2.3T가 된다 그러면 그걸 맞추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시너지 모드로 하다보면 전류만 조금씩 올려보면 같이 전압이 움직이기 때문에 용접하기 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보자분들께서 CO2 용접을 하실 때 이 시너지 모드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고요. 이번 용접은 스탠 3T 용접을 할 겁니다. 와이어는 스탠 308 0.8mm 솔리드 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용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 용접은 지금 새카맣잖아요. 새카맣데 이 부분을 브러쉬를 좀 하시면 스탠 본연의 색깔이 나올 겁니다. 스탠 2T 용접은 일반 철 용접을 하실 때 보면 이 좀 어스 케이블이 있고 용접에서 나온 이 라인인데 이걸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스를 떼고요. 용접에서 나와 있는 이 선은 마이너스로 갑니다. 마이너스 연결되시면 되고 어스 케이블은 플러스 단 이렇게 되면 이때는 토치가 마이너스 극성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농가스 용접은 모제는 농가스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와이어 쿠키는 0.9로 세트에 넣어놨습니다. 나머지는 시너지 모드가 있고 미그 개별 모드는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검색하시면 돼요. 알이아몬 그리고 요리 다음은 논가스 스텐스 스테이 플러스 논가스 서스 용접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스도 논가스는 여기에 그냥 놓고 쓰시면 되고요 일반 철처럼 와이어는 현재 0.9니까 철하고 동일하게 조건을 놓고 쓰시면 됩니다 스텐 논가스 용접을 진행할 거고요 두께는 약 2.5T 정도 됩니다 전류를 좀 높여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미그나 논가스 용접이나 CO2 용접을 하시고 난 다음에 와이어를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와이어를 빼야 되는데 뺄 때 요령들이 있습니다 떼시고 용접이 끝나고 나면 보통 와이어들이 이 끝단에 동그랗게 말립니다 그래서 팁 내경보다 좀 커요 그러다 하면 잘 안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꼭 끝에를 절단을 꼭 해주시고 와이어를 뒤로 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사님께서 가스를 주입해서 사용하는 CO2 용접과 가스가 주입되지 않고 하는 논가스 용접 두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조금 차이를 느끼셨나요? 일단 지금 이 복합기 자체가 논가스 그리고 CO2 가스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기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님께서 똑같이 같은 모제에 두 번씩 용접을 해주셨는데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논가스 용접과 가스를 주입해서 사용하는 CO2 용접의 차이가 비드가 일단 확실하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가스 넣는 게 확실합니다 네 가스 넣는 게 확실하고 비드도 깨끗하고 그리고 망치로 뽑겨낼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접봉도 달라져야 했는데요 용접봉에 조금 비밀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논가스는 가스가 없이 사용하다 보니까 와이어 용접봉 내부에 화학적인 플럭스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타면서 공기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펙터로 튀고 훨씬 많이 튑니다 그렇죠 이 스펙터가 많이 튀는 모습이 용접할 때도 잡혔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뭔가 업으로 하시는 용접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가스를 주입해서 CO2 용접을 선호하시겠지만 일상적으로 가정에서 쓰기에 이런 가스를 또 어렵죠 구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럴 때 논가스 용접을 쓰시면 초보자분들도 쉽게 용접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알루미늄 미그 용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모자를 쓸 때는 몇 가지 후속 조치가 좀 필요한데 주로 토치에는 카본 라이너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할 때 부하가 안 걸리게 그래야만이 손꼽 자체가 원활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이따가 영상에서 잠깐 보시겠지만 안에 내부적으로 좀 이 앞쪽에 조치를 좀 취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꼭 선행한 다음에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알루미늄 용접은 가스를 주입해서? 알루미늄 가스를 주입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논가스로는 안 됩니다 알루미늄은 논가스 없습니다 네 지금 꼭 겉보기에는 토치가 똑같아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얘도 이 타입으로도 있고요 지금 이건 180용으로도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상관은 무난합니다 네 근데 길이가 기존 거는 원래 들어있는 건 4m지만 알루미늄 전용은 따로 구매를 하시면 3m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사님 뒤에도 좀 달라 보이는데요 이게 카본 라이너라는 겁니다 지금 얘도 지금 1.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만큼 더 길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좀 세팅해 놓은 거라서 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잘라져 있습니다 이따가 보시면 교환을 할 때 저 안에서 약간 작업을 좀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길게 나온 이유하고 그 부분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가스를 넣을 때는 토치가 플러스 부성이 돼야 됩니다 어스가 마이너스 부성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다시 정상적으로 지금 논가스 배치해서 다시 가스 배치로 바꾸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용도 깨서 나온 거를 플러스에 갖다 놓으시고요 자 어스는 마이너스 알루미늄이니까 모재를 맨 밑에 알루미늄 알곰 100% 가스 들어가고요 와이어 굵기는 제 1.0을 사용할 겁니다 나머지는 미그 시너직으로 좀 용접을 할 겁니다 전류는 조금 낮춰서 용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재가 좀 4T입니다 4T 용접해서 용접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여기 컷 에어하고 티그 가스가 낡은 가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호스를 꽂으시고 가스를 공급을 해 주시면 됩니다 티그 알곤 용접을 할 겁니다 알곤 용접을 할 건데 알곤은 여기 보시면 티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티그에 이쪽에 플러스하고 이쪽에 토치 그림이 있죠? 티그는 어스가 마이너스 어스 집게가 플러스로 가야 되고요 토치는 이 라인 마이너스가 연결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 라인은 플라즈마 토치와 같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토치 해서 연결을 해 주시고요 토치 스위치 어스 케이블입니다 자 여기 용접기 나오는 요거는 그냥 빼놓으시면 됩니다 세 개를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우선 용접 모드를 선택해서 여기 티그로 가야 됩니다 티그에 가시면 되고요 티그일 때는 얘는 의미가 없습니다 얘만 전류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미그나 다른 데도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ET가 있습니다 현재 눈에 여기 토치 모드를 제가 누르면 4T로 변합니다 ET 4T 비그나 플라즈마 절단 알곤 용접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ET는 뭐냐면 이 토치 스위치가 하나 둘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ET는 하나 용접하고 용접 안 하고 싶다 떼시면 됩니다 4T 모드에 놓으시면 눌러서 용접을 한다고 스타트를 하면 딱 떼시면 됩니다 용접을 쭉 하시다가 끄시고 싶으시면 다시 눌렀다가 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4T 말 그대로 투터치 포터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동 자동 2T는 수동 4T는 자동 자 여기 보시면 가스 시간이 있습니다 자 누르시면 초기 가스가 깜빡깜빡거리고요 누르시면 또 후기 가스가 깜빡깜빡거립니다 알곤 용접은 초기 가스하고 후기 가스를 제어하는데 시간 돌려서 제어가 가능하고요 0.2초서부터 3초까지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토치 쓰시면 0.3초 정도 놓으시면 충분하십니다 후기 가스는 용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재 산화된 걸 방지하고자 가스를 더 방출하는 겁니다 보통 얘는 2초 3초 정도 놓으시면 충분하게 웬만한 건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용접기는 고주파 방식의 알곤 용접입니다 보통은 리프트틱으로 해서 텅스텐 모재를 대고 딱 일으켜서만 아크가 일어나는 방식인데 얘는 허공에서 눌렀을 때 아크가 튑니다 이렇게 보통은 리프트틱이라고 해서 텅스텐 모재를 딱 대고 눌러서 이렇게 일으킵니다 근데 이 방식이 이제 일반적으로 용접할 때 좀 힘드니까 스타트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자 얘는 고주파 방식이라 호공에 딱 띈 상태에서도 스타트가 이렇게 쉽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알곤 용접은 잘 못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용접 한다는 정도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내육을 소 attitudes 여기 이사님 근데 이번에 바뀌었는 부분이 기존에 나왔던 복합기라던가 아크 용접에서 알곤 용접이 된다고 했었을 때 이 토치가 이 방식이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토치가 여기 보면 벨브가 달려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그거였었거든요. 가스를 벨브로 열어야 되고 토치 스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께서 조금 스타트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일반 알곤 용접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께서 사용하는 방식과 똑같은 토치 이건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토치 길이는 8m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MMA 아크 용접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 용접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 미그 그다음에 MMA라고 돼 있습니다. 플러스 극상력이 있고 마이너스 극상력이 있는데 플러스는 홀다. 이 홀더를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에는 어스 케이블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용접 모드에 눌러서 MMA 해주시면 되고요. 전류 조절하시면 되고요. 여기 전압은 무부하 전압이고 용접할 때는 깜짝 낮아질 겁니다. 부하 전압으로 얘만 조절하시면 됩니다. MMA 용접봉 6023이고요. 막봉입니다. 3.2파이 용접을 할 거고요. 전류는 현재 100A가 났는데 190A까지 출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4파이 용접까지 가능하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이사님께서 이번에 나온 200S 모델로 할 수 있는 용접들은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영상으로 보셨을 때는 굉장히 짧겠지만 계속해서 위치를 바꾸시고 선을 바꾸시고 하신다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지금 일반 용접, MMA 용접, 아크 용접부터 논가스 용접, 그리고 알곤 용접, CO2 용접.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없는 용접기예요. 레이저는 안 되겠지만. 아, 그렇죠. 레이저 용접은 별도로 봤을 때 일반 용접기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가능하네요. 가능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니라 플라즈마 절단. 절단까지. 네. 그럼 지금 플라즈마 절단을 마지막으로 또 한번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일반 플라즈마 절단은 일반 철골 한 10T 정도 될 건데 뭐 막 용접하고 이런 것들 같이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장 콤프레셔를 연결해서 외부의 공기를 안으로 주입해 줘야 되는 방식입니다. 절단 토치입니다. PT31이라는 모델의 토치를 사용하고 있고요. 플라즈마 토치는 여기 컷 두 개의 단자를 이용하고요. 아까 티그처럼 토치 쪽에는 여기에 조이게 돼 있고요. 토치, 스위치에서 체결하시면 됩니다. 버스는 네. 그래서 모드에서 컷. 넣으시면 되고요. 2T, 4T 선택하시면 되고 후기 가스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용접 끝나고 난 다음에 몇 초간 또 가스를 방주를 할 거냐 얘는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노즐이 마모가 작습니다. 플라즈마 절단기는 모제 대고 스타트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냥 안 일어나야 파이러트가 없습니다. 대신. 이 절단 전류는 50만 피가 났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12T 짜리입니다. 모드의 두께가. 그래서 지금 절단 속도, 절단력 참고하시면 아마 사용하시는데 불편함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금 플라즈마 절단 모드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해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이렇게 다양한 용접을 할 수 있으면서 그리고 알곤 용접도 전문적으로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BT까지는 충분히 절단이 가능한 플라즈마 절단기로도 사용이 가능한 모델이었습니다. 혹시나 평소에 또 괜찮은 용접기 그리고 CO2, 알곤, 논가스, 프라즈마 절단기까지 되는 복합기를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사님 마지막으로 위더스 화이팅 하면서 마칠까요? 잠시만요. 추가로 하나 더 말씀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고 브라즈스 때문에 많은 소개도 되고 판매량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 영상을 보시고 구독, 좋아요 해주시는 분들한테 두 세트 추첨해서 두 분 추첨해서 두 세트에 대해서 나눔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돈이 비싼 건데도 두 대나 지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이 해드리면 참 좋은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두 대도 정말 감사하고요.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누르신 다음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위더스 화이팅 하면서 마칠까요? 네. 맞습니다. 위더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